도전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로 인해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된다. 그렇지만 의지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두려움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이 없지만 신경을 제어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는 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자기 훈련으로도 알려진 의지력이 매우 중요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 의지력과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취해야 할 몇 가지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생각을 하고 실천하자. 통제력은 힘이다. 이는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이 연출했으며 수상 경력이 있는 쉰 더 리스트라는 영화에서 나온 인용문이며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기도 한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성취할 수 있으려면 의지력이 있어야 한다. 2. 이는 그저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결정을 내리는 것과 실행에 옮기는 능력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설정한 목표 중에서 하나라도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이를 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2. 믿음을 잃지 말자 의지력은 고집을 부리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니다. 이는 이를 완수하기 위한 계획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도 아니다. 의지력이란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는 모든 것이 내가 기대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여기에 개입치 않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3. 사람이라면 가까운 미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1. 반적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나아가 최종적인 큰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 즉 100m 경주 또는 마라톤에 참가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의지력을 갖는 것은 실수를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인간성을 위협하는 생각을 제쳐두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는 절망을 극복하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적응하며 다가오는 기회를 활용하고 대안을 사용하는 것은 의지력을 자아내고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모든 도구이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며 단련을 하는 것. 성공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3. 스포츠는 가장 좋은 예시 중 하나이다. 의지력의 예시는 매우 다양하다. 살짝만 신경을 쓰면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가 극복하는 개인적인 상황 또는 가정사는 자조의 역할을 한다. 전세에서 의지력의 훌륭한 예시를 보여주는 유명 인물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출신의 축구 선수인 리오넬 메시의 의지력을 자랑할 수 있다. 그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 선수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스포츠 분야에서 작은 신장에도 불구하고 부각되기 위해 그가 했던 모든 노력도 함께 인정된다. 현재는 그 누구도 그가 이룬 업적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경쟁 상대보다 발전할 수 있는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대한 열망 뿐만 아니라 경기에서 이기고 더 강해지고자 는 욕구로 인해 키와 관련된 문제를 극복했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4. 인내심. 훌륭한 지원군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실패할 때 포기를 한다. 이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실수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맞서 싸우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신감이 없어 허전한 느낌을 받는다. 목표에 매우 어려운 일이 반영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해보자. 건강에 해로운 간식과 음료를 끊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바로 이곳에서 자제력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계속해오던 패턴을 깨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인지성정이지만 여기에 사는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결국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처리한 뒤에 목표를 달성하면 전례를 만들게 된다. 바로 이것이 더 이상 이전에 경험했던 일이 처음에는 얼마나 어려운 일처럼 보였는지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고 이해하는 방법이다. 바로 이때가 그 동안 흘렸던 땅과 눈물이 모두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의지력이 영광을 얻을 수 있게 해준 지원군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바로 그 순간을 말로다 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